4년 연속 중대재의 근절이란 목표 달성에 서부발전이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압적인 안전문화에서 벗어나 자율적이면서도 선제적이고 습관화된 안전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부발전은 지난 9월 23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100일간 집중적으로 이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중대재의 근절 캠페인을 운영합니다. 예방과 실천, 의식 등의 3대 안전문화 혁신활동을 추진하는 이 캠페인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데 1년이 365일임을 고려한다면 1년의 절반 이상인 200일간 이 캠페인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을 정하고 강압적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안전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부발전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안전문화보다는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캠페인을 기획한 것입니다. 박형덕 사장은 지난해 상반기 안전관리와 안전감독을 강화하는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대책보다 현장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습관적으로 채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실무진이 이 주문을 바탕으로 이 캠페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서부발전을 대표하는 중대재해 근절 캠페인은 현장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협력사 중심의 현장 안전문화의 정착과 확산의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지난해 하반기 처음으로 열렸고 매년 상 하반기로 나눠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부발전은 현장 근로자들이 현장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본인의 일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험요인을 발굴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캠페인을 통해 현장 근로자들은 스스로 본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습관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공기업인 서부발전은 안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갖추게 돼 위험요인을 속전속결로 개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충분한 명분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캠페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캠페인의 핵심은 중대재해 근원을 뿌리 뽑겠다는 것입니다. 앞선 캠페인에서 발굴된 위험요인의 개선 결과를 점검하는 한편으로 새로운 위험요인을 발굴해 개선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은 상하반기 시차를 두고 운영되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서부발전은 협력사 근로자 동기부여를 위해 무죄의 달성에 기여한 협력사를 선정해 포상하는 방식으로 참여도와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앞선 캠페인에서 발굴한 위험요인이 개선됐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재미와 함께 무죄의 달성에 노력한 만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재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무죄의 달성에 기여한 협력사 8곳을 선정하고 우수 근로자 649명에게 모두 1억 4천만 원의 포상금이 최근에 지급됐습니다. 서부발전 경영진도 나름의 방법으로 현장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때론 경영진의 현장 방문이 현장 근로자에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불편은 익숙하지 않은 것에서 오는 것으로 주기적인 만남과 소통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는 해법이 되기도 합니다. 박 사장은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행보가 주기적인 소통인 것입니다. 얼마 전 그는 2주간의 일정으로 사내 협력기업 21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CEO 협력사 안전 컨설팅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 기간 박 사장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면서 최선 근로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한편으로 안전시설을 점검하면서 위험요소를 발굴해 직접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박 사장은 올 상반기에 접수된 55건에 대한 건의사항의 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 사장은 작은 안전사고라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말고 모든 근로자가 안전행동 강령을 몸에 새겨 습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사고에 취약한 일용직과 단기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기여한 협력사 포상 등 안전문화 확산에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